롯데 호텔에 호캉스를 즐기러 왔죠? 냄새 맡아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아뚜지 아빠입니다 여기는 바로 저희가 제주도에 롯데호텔에 호캉스를 즐기러 놀러왔죠 그런데 저녁에 애들이 심심하다고 해서 보물찾기를 해볼거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간식들을 잔뜩 써왔어요 힌도조이 초코과자, 립스틱사탕 도라에몽 열쇠고리 대망의 거미 이걸 그냥 숨기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양말에 저희가 몰래 감춰서 숨길거에요 아이들은 과연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아들 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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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뚜아가 걸리지 않을까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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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물찾기 시작! 여러분 다 숨겼습니다 자 여기서 9개의 보물을 찾아주세요 하나 찾았어요 확인해볼 수 있어요 나 곰이야 진짜요 곰이 안 무서워? 진짜? 이번엔 또 찾는 거 찾았을게 나 지금 먹는 게 아니라 다 찾고 먹어야지 빨리 다 찾고 먹어야지 빨리 다 찾고 먹어야지 빨리 하나 찾았어 하나 찾았어 나도 하나 찾았어 바로 확인해 봐야죠 좋아 우와 우와 나 조절IP 너 이렇게 찾았을까 이거 이거 안에 들어있는 아이스크림 들어있는 빵이에요 아니구! 냄새 맡아봐 일주일 동안 빨리 차는 양말이다 아빠의 신었던 양말 페이크였습니다 과연 또 어디 있을까? 짱 잘 찾는다 자! 아직도 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뭐야! 어디 있어! 노아이가 잘 찾는데? 도라에몽 도라에몽 눌러서 불 보여주세요 도라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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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에왕 도라에몽 이제 두개 남았어요 네 이제 두개 남았어요 두개의 보물이 더 있습니다 힌트 줄까요? 힌트 주세요 힌트는 우리가 앉아있는 곳의 뒤를 보면 있습니다 힌트 힌트 마지막 하나의 보물이 남아있어요 과연 어디 있을까요? 힌트 줄까요? 힌트 주세요 시원한 것을 넣어놓을 수 있는 곳에 위에 있습니다 힌트 냉장 뭘까요? 냉.. 냉장면 냉장면 아니에요 시원한 것을 넣어놓을 수 있는 곳에 뭐가 있죠? 냉장고 그렇죠 냉장고를 찾아라 냉장고를 찾아라 휘리 힌트 힌트 두개의 방향으로 여긴 여기 위에 있는 거 여기 위에 있는 거 어? 자 보물찾기 끝 누가 몇개 찾았나요 타운트 해보죠 각자 찾은걸 가지고 모이세요 누가누가 뭘 찾았어요 또 아가 킹도 조이 찾았구요 그 다음에 뭐 찾았어요 그 다음에 립스틱 사탕도 하나씩 찾았나요 사이좋게 그 다음에 초코 과자를 누가 찾았지 어 거미 찾으신분 어 무서워 하나 해보세요 I love you 하는거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또 아가 4개 수지가 4개 찾았으니까 동점인가요 서로 사이좋게 4개씩 찾은거에요 그러면 비겼네 둘 다 이겼네 자 보물찾기 둘 다 이겼어요 와 보물찾기 재밌었어 네 근데 아빠 양말 냄새 어땠어 너무 숨 막혔어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